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입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을 쓰다보면 좀 더 나에게 맞춰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열어보면 이 많은 문장에서 어떤 것을 수정해야 될지 감조차 오질 않죠. 이런 프롬프트들을 과자 먹듯 간단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과자 먹듯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스넥 프롬프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스넥 프롬프트는 지난 AIPRM 영상에서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 템플릿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AIPRM이 프리미엄으로 변환된 사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면 아실 텐데요. 수익성을 낸다는 건 채치 PT 시장에서 좋은 선두 사례를 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기능까지 유료로 바꿔버려서 불편함이 가중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지난 AIPRM 소개 영상을 보시고 해외의 한 개발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자신들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공유할 수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사용해보고 소개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죠. AIPRM에 대해서 불편함을 저도 체감하고 있었고 제 채널에서 소개드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유료 버전의 불편함을 이야기 주셨던 상황이라 저도 별도의 비용 없이 괜찮은 프로그램이면 소개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스냅프롬프트 개발자분과의 시작이었죠. 지난 3월 24일 이후 약 한 달간 메일을 교환하며 개발자 버전을 받고 테스트도 진행해보면서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출시되었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는 이만 줄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인상부터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스냅프롬프트는 컬러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 뜨고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추천하는지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을 컬러로 구분해서 굉장히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트렌드들을 클릭해보면은 팔로우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팔로우를 누르게 되면 내가 어떤 토픽을 현재 추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보여주죠. 토픽에 대한 팔로우와 함께 각각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즐겨찾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상단에 있는 책갈피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즐겨찾기 해두고 싶은 것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프롬프트들을 저장해두고 종종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즐겨찾기 기능입니다만 AI PRM 무료 사용자의 경우 즐겨찾기를 하나 두번째를 하게 되면 바로 유료 결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인데 스낵 프롬프트는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들을 여러 개를 즐겨찾기 해두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용성입니다. AI PRM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프롬프트들은 제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만든 한 페이지 제안서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한 페이지 제안서를 출력해주는 프롬프트인데요. 이 프롬프트에서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페이지 제안서의 주제죠. 그런데 저는 주제와 함께 타겟도 변화시켜서 프롬프트를 적용시키고 싶다면요. 이곳에는 제가 정부와 벤처 캐피탈을 넣어놨지만 그게 아니라 특정한 한 기업이나 혹은 단순하게 상사에게 확인을 위해서 만드는 제안서도 있을 건데 그걸 전부 대응해주진 못하죠. 하지만 스넥 프롬프트에서는 가능합니다. 언어, 주제, 제안서의 타겟까지 전부 다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중 입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AIPRM에서도 다중 입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인성도 낮고 AIPRM에 있는 대부분의 프롬프트가 한 가지 입력만 받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서 템플릿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넥 프롬프트에서는 가능하죠. 여기서 제가 원하는 언어로 한국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에는 cat, tower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벤처 캐피탈이라고 추가하는 거죠. 실제로 값을 넣어보면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눈에 보기 쉬워서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 사용성을 무료로 유지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은 스넥 프롬프트에서 리뷰 요청을 주실 때 메일로 받은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으로 인한 장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페이월이라는 단어가 지불의 벽을 의미하는데 스넥 프롬프트는 이런 페이월을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AIPRM은 유료 사용자가 아닐 경우 즐겨찾기 기능이나 프롬프트 제작 개수 제한을 걸어뒀는데 스넥 프롬프트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AIPRM의 갑작스런 유료 모델로 인해서 대안으로 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와 스넥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꾸준히 지켜봐야 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넥 프롬프트는 장점이 많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AIPRM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롬프트를 옮겨놨는데 아직 제가 만든 모든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2000자 이상의 프롬프트를 제작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조금씩 로딩이 느린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죠. 하지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과 사용성과 시각적 인지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스넥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다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점이나 버그는 이곳에 있는 컨택트에서 써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버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제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메일을 전달할 때 종종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AI와 프롬프트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